아프지는 않은데 혹시 불편하면 또 말씀하세요 한 주간 어떠셨어요? 관리하고 나서 아프거나 일어나지 않으셨고 지금 살이 크게 파여 있었잖아요 그게 많이 좀 잘 차올랐거든요 그래도 안이 나온 거 보니까 조금 이제 또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할게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파인 것도 잘 차올랐고요 앞엔 지금 또 살짝 저번에 못했던 부분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 깊은 구둔살 관리? 이 구둔살 같은 이런 깊은 구둔살 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재생 속도가 좋다? 잘 차오른다? 왜 구멍이 빡 나있었잖아요 그게 되게 잘 차올랐어요 잘 차올랐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